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심장! 여기를 냥 치는 느낌으로 쳐라! 지금 세게 못 쳐요! 왜냐하면 이게 다 덜렁덜렁 해가지고! 다음 브로우! 빅보이! 킹 라바스! 불 들어갑니다! 슬라이스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내 허리를 부으실게! 이 놈의 떡밥도 있어! 네! 네! 연주를 보러 왔습니다. 아우, 이거 뭐 분위기가... 네. 어우, 이런 분위기가 아주... 방송에서 보던 분위기네요. 네. 그 뭐... 내면에서 나오는 매력이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아니고요. 눈높이에 좀 맞춰주고 있다. 골퍼분들의 마음을 좀 잘하는 것 같다.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대박. 한 명 이제 먼저 킥나바. 킥나바는... 네, 야심하죠. 어떤 면에서? 본인에 대한 열심히가 너무 과해서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만 쫙 하는 거예요, 막. 빅본은 너무 느긋한 것. 긴장감이 없는 것. 엠프로는... 협력을 잘 안 하는 것. 합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융합 캐릭터는 아니에요. 단독 캐릭터는. 제 의견을 저는 얘기하는 것 뿐이죠. 아니, 킥나바님이나 백보이더님은... 무조건 아, 확 뜬다. 고양이 두 마리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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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신 거 어떻게 또. 더 발전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하하하하. 비즈니스 윅네임의 뜻은... 그게요. 저거 포장할 promise. 덩치... 앙 vuelta. 그리고 제가 또 보기보다 섬세하거든요. 유연하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되게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애교인가요? 제 이름 옆에 애교가 붙어있나요? 되게 생소하네. 아니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봤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상상도 못 할 얘기인데요. 그냥 돼지죠. 이 팀들이 그 고주들 만나고 대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고 깨져보고 패배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결론은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되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낫고 사실 차라리 지금 배워서 더 잘 치는 게 낫죠. 아 무조건 나가죠. 그 뭐야 동기를 주시는 거니까 도전장을 한번 놓치세요. 정국에 계신 우리 스크린 고수님들 한수 배우는 마음으로 저도 가지만요. 이기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한번 내밀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얌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이 정도면 뭐 얌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아 웃어요. 고수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이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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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늦어? 무따니 제정신으로 온 건데 연습을 하고 있어? 연습을 해야죠 얼마나 잘 칠려고 안 하는 사람처럼 왜 그래? 연습장 전화해 본다 연습장 전화해 본다 와서 연습 중이야 연습 중이야 집 앞에 연습장 끊으셨죠? 우리 연습장 돈 내고 하는 거야? 죽돌이 1, 죽돌이 2 8시부터 왔을 거야 허리가 안 좋아서 저 감기 걸렸어요 네, 허리를 야, 또 약판 같다 진짜 생각해봤더니 내가 지금 손목이 아파서 이렇게 2주 만에 해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네? 아휴, 진짜 이런 그렇다 할게요 그래, 그렇다 진짜 내가 지금 허리만 좀 좋았으면 내가 다들 그냥 내가 그냥 오늘 영원히 밟으려고 그랬는데 허리 때문에 그대도 못 살았다 오늘 뭐 오늘이 공식전 아니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인?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전은 사실 뭐 술 마시고 치고 자료가 남아있어, 자료가 그래 어?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도 있네, 자료가 그러니까 내가 이긴 자료는 없죠? 다 삭제했죠? 법제 그런 게 어딨어? 카메라에 안 들어갔는데? 맞아, 안 올렸어 이번, 이번에는 아마 킥나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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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순위는 변하지 않을 거라 나의 생각은 올지 예상합니다 킥나바 나 1등 했잖아요 빅보이 님이 3등 할 것 같고 저하고 심퍼 님이 어떻게 경합하지 않을까 그렇지 꿈꾸지 마 얘네랑도 계속 나랑 꿈꾸지 마 왜 이렇게 나랑만 이렇게 변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무슨 소리야? 봐준 거지 나만 착각하는 건가? 역사 속에 아니, 나는 심감도 안 쓰는데 혼자서 계속 나만 하는 거예요 힘짱이 계속 그래요 양반 오늘 아주 그냥 지근지근해요 그러니까 좀 밟아주세요 네 멤버들요? 멤버들의 생각은 힘짱이 왕인 것 그냥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제일 잘 치지 않을까 실력으로 진짜 내가 볼 때는 내가 맞는 것 같아 빅보이 오면 몸 좀 푸세요 안 돼, 안 돼 내가 한 한 달 정도 운동을 안 했잖아 한 달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대들 매일 와서 연습할 때 그렇죠 하루 두 번씩 와서 공 칠 때는 한 달 동안 안 쳤잖아 다 살아있는 증인들이면서 그러니까 그래 핑계는 우리 서로 그만대고 핑계 없고 그러니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사람을 보고 이렇게 스윙을 아 내 타겟을 보고 어 뽈루와줘 뽈루와줘 아직 안 맞았어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기다리게 해 나는 뭐 알고 있어 네? 무릎 꿇어 나는 알고 있어서 손들어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늦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불럽지도 않아 난 한 열 시 잡으면 한 열 한 시는 기본이고 이거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 사는 거야 깔은 거죠 지금? 뭐 풀었어? 다 가는데 아 아침에 풀고 왔어? 운동은 했긴 했죠 아 진짜로? 언제 나도 여섯 시간에 일어나서 집 앞에서 연습했대 진짜 뭐하고 잠이 들어가지고 뭐야 아 진짜로? 너무 일찍 일어나서 팀 내에 이제 크루 내에 다 각자 순위가 얘기하시는 게 네 틀리던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나랑 다른 순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겠지 집게 어디서 한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간 게 그때까지 촬영한 것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는 순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들 그게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준이 달라 신부님은 아니 2017부터 토탈이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2017의 기억은 다 지우고 2018 언제부터가 아 그게 다 각자 기준점이 다르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전체 토탈을 잡는데 이거 오픈해봐도 돼요? 뭘 오픈해? 각자 얘기하는 순위? 오픈하기? 오픈하기 해 어차피 1등만 생각해 1등 그럼 내가 나는 나는 저거 나이순으로 갔어 너가 1등이잖아 응 토니너즈 나이순으로 랭킹으로 해줬다고 아 나이순으로 랭킹으로 해줬다고 아니 최근 전적이 그렇던데 내가 볼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적이 중요치 않다 참 나 기준점이 본인의 신념이 MSG가 있었네 MSG가 있었어 본인의 신념이 있는 건데 근데 그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이 나 같은 경우는 그대들이랑 공을 칠 때는 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져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 4위전을 본인들이 한다 그 얘기를 이제 우습게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 프로님은 이제 뭐랄까 세상이 자기 중심 온 우주 중심 이런 느낌 다 그런 몸바에 그냥 그대들이 그냥 다 대충 쳐더라 몸바에 MSG를 낮추잖아 그리고 내가 카메라 딱 틀면 사실 조금 내가 약간 공격적이잖아 당연히 이기지 나 MSG 하나도 안 치고 얘기해 내가 꼴등이었다니까 그렇지 나 솔직히 말했어 빅보이 꼴등이라고 나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순위가 다 똑같은데 그거는 아마 다들 뭐 똑같을 거예요 다들 형들이 그래 어떻게 막창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했어요 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짜증나 진짜 2020년 자라고 2018 기준으로 그냥 또 그동안의 전적이 화려하니까 1 그렇죠 내가 공동 2 아 진짜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적 기억 안 나 나한테 거짓게 뵙겠는데 야 어찌됐든 나는 그냥 무조건 다 4구나 4 그래도 나 알았어 사실은 나한테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아니 기준이 나한테는 아직 안 돼 네 킹나바님이랑 M프로 두 분이 서로 알력 싸움이 있어서 지금 어떤 분? 킹나바님이랑 M프로 자존심 대결을 서로 감망하는 자세로 빅보이는 우리 기준에선 미달이잖아요 아니 떠나는 쪽 네 전적이 전적이 좀 아니고 그때는 잘 쳤어 그때는 잘 쳤어 그때는 잘 쳤어 아니 근데 잠깐만 17년도에 저랑 비슷하지 않았나요? 아니 아니 그때 좀 4등이었는데 17년도에 4등이었지 4등은 뭐 4등이야? 빅보이가 그때 2위권이었어 맞아 빅보이는 빅보이는 그때 잘 쳤어 내가 딱 2위권 한참 연습할 때 2위권 작년 2위권 그 다음 킹나바 만년 꼴줄 이게 제가 볼 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정리할 필요가 오늘 한번 진짜 리얼남을 나 저번에 저번에 했잖아요 오늘? 그거는 솔직히 아니 그거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우리 장난도 많이 치고 하잖아요 그날은 그날은 제가 다들 경로우대 해드린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넥이 크게 걸고 그러면 오늘 진짜 한번 해보시죠 오늘 이렇게 리얼남 랭킹전 공식 랭킹전 공식 랭킹전 공식 랭킹전 한번 해서 오늘이 오늘의 결과치를 가지고 좋아요 서열을 아주 명확하게 대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밑에다 공 안 맞는다고 킹나바처럼 인상 짜고 엠프로처럼 공식 랭킹전 체 집어 던지고 그래 체 던지고 프로그램 끈다느니 가자 이러긴 없기 허리가 아팠다느니 아픈 얘기 아프다는 얘기 2018년에 그 멘트 뺄게요 아프다 불렸다 아니 아침에 딱 이러는데 콧물이 막 나오면서 머리가 아프지 에이 생각을 해봤어 나는 왜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럴까 했던 이게 정신력의 문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복선이야 복선 아니 뭐 봐줬다느니 좋아 내기도 해야죠 점심까지 다 해야죠 진삼은 피자 다섯 판 하고 커피 뭐 한 스무 개 하고 다 다 돌리죠 그런 정도 아 그게 뭐 얼마야 응 어쨌건 그런 수준 좋아요 네 좋아요 콜 근데 피자를 뭐 허락받아야 되는데 콜 콜 해 콜 어차피 나 콜 딱 안 할 거니까 저 잘했죠 왜 왜 콜 좋습니다 가자 출발해 뭐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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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여기서 안 하고요? 여기 여기 전장을 좀 바꾸죠 아침에 연습했고 분명히 그럼 9시부터 연습했는데 내가 볼 때 30분에 했다고 내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해봐서 그러는데 안산에 전하면 알 수 있는데 무조건 2시간 했어요 6시에 했어 6시에 했어 저희가 잠깐 음식 기다리면서 네 질문을 몇 가지만 네 서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1등 할 거 같다 하나 둘 셋 사람이 염치가 없어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몰라요 나는 1등 할 거라고 생각도 알지만 사람이 겸손해야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뭐라 해 뭐라 해 누구를 다 자기를 하고 나 겸손하게 했잖아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끝났죠 뭘 나 빼고 해 이 사람이 성향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러면 사랑해요 뭐 저분들한테 크게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따가 가면 먹을 땐 몰랐지 오늘 승리를 누가 했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서위를 한번 좋아해 이제 진정한 서위를 한번 정하고 랭킹전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딱 깔끔하게 아 뭐 가졌다느니 가졌다느니 나 안 아파요 하나도 처음 보니까 안 아파요 좋아? 네 컨디션 되게 좋으신 거죠? 좀 춥긴 해 좀 춥다고 벌써 까는 것도? 난 이 센서가 처음이라서 지금 한 4년 만에 실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거 아나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맨날 친 사람이 어딨어? 네 이번 내가 4년 만에 쳤지만 결국엔 근데 다른 선생님이 지금 4년 만에 쳤지만 이제 내가 인정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정하자고 몸 다 풀었잖아요 아까 20분 전에 혼자 다 풀었고 난 이제 막 끝났고 아니 계속 뭉투지 않으셨어요? 지금 5개 쳤잖아요 야 50개 50개를 어떻게 5개 쳤지 아예 5개 쳤어요 자 그러면 어 이 제가 4년 만에 치니 스스로가 되면서 아니야 4년 빼 4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제 명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님 자를 다 붙이자고요 1위 킹나바님 서열 1위 킹나바님 서열 1위 킹나바님 서열 1위 킹나바님 우리가 누가 아빠를 만나러 갔을 때 소개를 저기 서열 1위 킹나바님이십니다 이렇게 꼭 전체를 해줘야죠 오케이 그래 언급 안 언급해 주기 좋다 그리고 뭐 간단히 2위부터는 약간 낮춰서 얘는 2위 얘는 3위 얘는 3위 아 얘는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합시다 좋죠 좋죠 아니 그럼 심프로님 뭐 제가 얘는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자 갑시다 왜 시작을 안 눌렀어요 시작 가상은 많이 안 해봐요 가상은 많이 안 해봐요 가상은 항상 안 해봤지 가상은 항상 안 해봤지 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상이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주세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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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렵다 저 이거는 컷하고 다시 찍을게요 나오세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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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가 하하하하 야 이 정도 바꾸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스키장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의 그렇다 봐야죠 들어가면 안 하면 나가면 저 저 저 저 저 방송은 나간다 무슨 그린이 어 그렇다 봐야지 PTC 오픈데 이 정도는 아니다 하하하하 방송은 나가면 우리는 다 죽었어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그런 소리 좀 듣습니다 하하 자 뭐 제가 4년 만에 쳐도 저러지 않기로 했는데 원래 뭐 뭐 이케 알고 있었잖아요 나는 이때 맵을 잘 봐야 돼 오케이 굿샷 굿샷 럭맨 잘 못 쳤어 안 맞았어 처음이니까 한번 파이팅 한번 해드릴게요 레디 라바라바 킹 라바 아 잘 안 잘 안 아 오비가 없네 네 오비가 없어 오비가 없네 좀 더 좀 더 오비가 없다고 여기가? 좀 더 오비가 없다고 여기가? 여기 있네 네가 그랬구나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오해가 있네 오해가 있네 지금 우리가 또 방송인데 매너 있게 그러니까 오오 오옹 오 벙커야 카트 맞으면 너무 지금 안 맞았다고 채찍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허리 속에서 몸 풀어야지 깜짝 놀랬네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평상시 모습을 이미지가 있지 클럽 부시고 이랬던 얘기 하지 마 인터뷰도 되게 잘하셨다는 거 관심 좀 갖자고 관심 좀 갖자 굿샷 굿샷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네 힘 빼고 치니까 드라이브 멀리 치네 봉크로 조심하라는데 봉크로 치니까 짧아 짧아 들어갔지? 딱 각이잖아 아 딱 각이야 심장 내가 먼저 해? 네 아이고 왜 그래 처음에는 거잖아 러프 러프 뭐라고 하시는데 안 돼 어? 굿샷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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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야 야 안 돼지 그렇지 아 아깝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뭐야 볼 맞았을 때 깜짝 놀랐어 야 뭐 이런 코스가 있어 야 이거 불안한데? 야 이거 코스가 좀 불안해 이쪽에 앉으세요 어? 아 그거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기로 하기로 어? 샷 여기는 파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거리랑 적어 여기서 버디를 바라면 양파에요 코스가 후унд 야 빅버이 움직이니까 저기 매트가 막 막 일축일추인데? 오오오오 오케이 각도를 내려놨다 야 야 그 werden 각도를 내리네 어 고장 나요 아 잘 쳤다 이거, 탄도 좋다 아닌 거야 오케이, 오케이 ander 나쁘지 않아 어, 나만 억울한데? 아, 굿샷. 야, 굿샷. 너무 잘 맞았다. 아니다, 아니다. 5미터. 와, 이 포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23m 보면 되나? 이게 원래 캐디가 알려주는 거잖아. 뭐 맥컷 봐라. 저희가 그걸 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다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 딱 이런 상황을 위해서. 참고했습니다. 왼쪽 봐요, 오른쪽 봐요. 스트레이트요, 그냥. 혹시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냥 콧바로 보고 쏘는다. 거리만 맞추려고. 보면 약간 오른쪽일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보네. 아니야, 이거 아직 몰라. 와, 대박. 긴 여행을 또 보네, 이거. 이야. 살았다. 살았다. 이 정도면. 저거 죽은 것 같은데? 그린 봐봐, 그린. 봐, 할 수 있어. 여기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재미있겠죠. 그런가요? 우리가 해저드도 나오고 뭐. 어? 저는 한 번 왼쪽으로 봤어요. 과연. 아! 고기. 고기 잘했어. 잘했어. 여기 잘했어. 야, 이게 지금 화면이 찌그러진 거야. 그린이, 그린이 찌그러진 거야. 천이 왼쪽으로 칩니다. 고기 잘했어. 야, 라이 잘 못 본 것 같아. 안녕. 왜? 왼쪽이 어두움이 더 어두웠어. 시작이 좋은데? 내가 더블 보기를 한 5년 만에 한 것 같아. 더블 보기. 더블 보기 또 5년 만이에요? 버디 차지야? 한 2미터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들어갔잖아. 그렇지. 아, 아깝다. 그렇지, 그렇지. 야, 씨. 아, 아니네. 잘못 봤네. 아... 어려워, 이게. 못 넣을 것 같아. 못 넣을 것 같다고? 어렵다. 뭔가 어려워. 어려워. 그렇지, 그렇지. 아,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잡으려 하세요. 시작을 다 보기 이렇게 해줘야. 인간적이다. 신간미스럽고. 이게 뭐지? 좋죠, 좋죠. 아... 어? 아우, 나... 야, 이게 뭐... 야, 어떻게 해? 야...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하냐? 아까 피자 잘 먹었어요. 야, 더블이야? 15만 원인가? 12만 원. 12만 원. 근데 스테이크는 좀 찌기더라. 네. 소화가 안 됐지? 커팅이 확신이 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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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뭐야? 민감한 사람 너무 하지 마요. 아, 맞아. 울컥하면 안 되는데. 진짜 라인홀 끝나 간다. 집중하기는 그 거리에 툭 치면 들어가는 걸까, 이거. 두 턱 보고 쏴야지. 야! 오! 여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야, 이게 너무, 너무 비신사적이다. 잘한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잘 먹고 잘하는 거 아니야? 야, 혼자만. 혼자만.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알았어. 짧네. 500 사면. F15 복이 있어야? 응, 있어요. 한 번은 봐야지. 아, 보지 말자.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쳐도 될 것 같다니까. 원데이 투데이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원데이 투데이 멘트 좋다. 야, 원데이 투데이. 저 멘트가 살아있고 좋아. 저 사이를 별로 끼고 싶은 적이 안 돼. 아주 잘했어. 응? 제가 저쪽 끝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가두리랑 씹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굿샷. 오, 야. 펀드샷 아주 좋은데, 이거? 다쳤어요. 70 정도 나오겠다. 70 정도. 아, 살짝 밖에 걸렸어. 야, 이거 그 사이를 어떻게 집어넣냐? 72? 72? 72면. 비 맞았어요. 어, 펀드잖아. 야. 완전 밖에 걸렸어. 야, 완전 밖에 걸렸어. 응. 그린 앞에 벙커가 지금 있는데 저 벙커로 집어넣을게요. 벙커로? 네네네. 벙커가 무섭지 않아서. 134미터. 네. 너무 확률 높은 예언 아닙니까? 레디. 어? 어? 어쨌든. 어? 오, 미. 어우, 살았어, 살았어. 아, 네. 벙커로 놀라 했는데. 원이 없으시네. 야, 깜짝 놀랐어. 야, 저게 넘어갈까? 45미터 남았네. 당연히 넘어가죠, 치면. 그래? 100% 넘어가지, 그럼. 저 정도면 뭐. 그럼, 안 넘어간다는 얘기네? 센서 안 들어오는데? 빅보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딱 걸렸네. 어, 야, 야, 야. 유칠은, 유칠은, 유칠은 넘어갈 것 같았지? 아니, 벙커로 타기 그렇게 높은데 그런 거 싫은데. 다 핀쳤어. 아이. 매너가 좋네. 아이, 그럼 뭐. 젠틀해야지. 역시 골프는, 골프는 매너야. 어, 골프는 매너야. 벙커 전까지 치겠다는 거네? 이 턱이었어. 어, 벙커 전으로 치었다는 거. 아, 뒷바람인데? 이거 벙커로 들어가네. 안 돼! 어? 그렇게 뭘 해도 안 되네. 벙커 왔어. 벙커. 진짜. 난 행복해. 네? 205를 봐야 될까? 197에. 9m 업이면. 9m면. 뒷바람 8m니까 220. 높이를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아니,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내 거. 내 거 아니잖아. 7번 잡고. 7번? 7번. 220을 치라고. 220을. 종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잘못 맞았나? 깨졌나? 아니, 뭐 잘못 맞았겠지. 딱 그 정도 가진 거 아니지? 그러네요. 높이를 계산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야죠. 그래야죠.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진짜 관심 좀 가져야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잘 못 치잖아. 그 공은 좀 빼주세요. 다음번에 저희가 치기 싫으니까. 소리가 별로 안 좋네. 엔프로님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 내려봐. 내려가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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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야 여러분 어렵다. 많이 어렵네. 여기서 절대 못 붙이는 각이네. 그래. 아 이건. 거의 그렇다 봐야죠. 들어가지 않으면 나가네. 저, 저, 저. 저 바깥쪽으로 나간다 예상해. 그렇지. 야 이거. 다시 나간다고 봅니다. 다시.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굴어자겠어, 이리 와? 저거는 굴어자. 광기사 분께서, 광기사 분께서 제일 어려운 걸 한번 해 보시라 그래. 너무 어려워. 어? 어? 그러면 또 굴러 내려가라? 응, 가는 거야. 어? 아니, 저기 앉으면 어떻게 저기를 세워? 잘 가. 어? 야, 인간적으로 브리티쉬 오픈데 이 정도는 아니다. 어? 대자에다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국면 듣겠지? 너 만든 거 아니냐? 누가 만든 거니? 난 모르지 마요. 아니, 저기가 앉으면 어떻게 저걸. 저보면 되죠? 저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세울게요. 플롭샷을 하면? 플롭샷을 하면 쓸 거 같아. 그래요? 네. 플롭샷으로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볼 땐 방송 나가면 우린 다 죽었어. 대자에 나겠니? 이 정도였구나? 야, 너무 세. 이거 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똘나가네? 큰일 났지. 야, 큰일 났다, 진짜. 뭘 해도 안 되는데? 아, 이거 뒤? 얌파 없잖아. 이거 이번 홀인데 끄고 돈 내고 다시 햇빛이 가고 싶은데? 아, 좋다 이거.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여기도. 여기도. 아, 그리고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뒷문 열려 있어요. 응, 양파요. 열려 있죠. 계속 양파 카운트 이자. 양파가 없어요. 나는 마음이 편안해, 이제. 그렇죠,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이 도불보기가 했다는 자체가 편안해. 시청자 모드로. 이제 야, 이거 마음이 도불보기 한 것도 기분이 좋다. 이 정도 빠르기면 한 5번을 쯤 돼서 저녁 먹어야겠다. 그렇지, 오르막을 남겼잖아. 아니, 근데 이게 너무한 게. 야, 클럽 두 개 들고 올라가. 더 더 찍어. 난 행복하네. 야, 그래도 버디 찬스야. 여러분 이제부터 버디 찬스가 도불보기까지 가는 걸 실천해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왜 찌들었어요? 야, 이 정도 갖고 오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스키장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하. 아, 삼겹삼겹 없어. 어, 이것도 야, 너무했다. 스키장도 삼겹삼. 이 정도면 스키점프 정도는 되는 거긴. 점프해서 제자리 세운답니다. 야, 저걸 펼 수 있을까? 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나올 수도 있겠다. 벌써 재밌어, 벌써. 아, 이건 잘 가. 안녕. 하하, 하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더블 보기까지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그래.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사실 아까 저게 11m 로브샷은 아니고 더 가깝게 쳤어. 언제? 내가 볼텐데. 조금 잠, 조금 잠 까봐. 아, 이거? 어, 빗볼. 파. 음, 섰어, 섰어. 이야. 오, 야. 이야, 이 일이 아닌데. 야, 보기 한 거는 정말 잘한 거다, 여기서. 야, 저걸 붙였어야 했던 거네. 야, 이건 진짜 잘한 거야. 야, 2.5인데 2.5면 어떡하냐, 저거? 얼마를 쳐야 되는 거예요? 0.5?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2.5m에서 12m 남기는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12m 콜. 네, 12m 갑시다. 12m 콜. 개발자분들한테 저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누구나 계획은 있지. 이야, 잘 가다. 자, 12m 가는 모습. 10m에서 생각합니다. 12m? 아이고, 우리 다 틀렸네, 15m. 15m. 14m. 다 틀렸어. 11.8. 어? 11.8. 내가 맞췄네. 12m 맞구나. 그렇네. 아, 12m 갔다는 거였구나.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우리 저기 이쯤 돼서 2월 끝나면 우리 PD님한테 얘기하자고. 이 상태로 가면 정말 5번 홀의 저녁 시간이야. 저녁 시간이야. 이거 홀을 좀 바꾸든가 해야지. 거짓말 이만큼 못해서 진짜 줄 거야. 이거 지금 한 세월 친 시간이야. 세월 친 시간. 나이스다. 나이스다. 잘했어. 잘했어. 커트로 불기 잘했어. 커트로 불기 잘했어. 커트로 불. 네, 저기는 넘어선 곳이라 붙여서 야. 실망 탈쳐야 돼. 제일 잘했어. 보기 플레이가 손박. 보기 플레이가 제일 잘한 거야.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멈춘 게 다행이다. 잘했어요. 이거 계속 가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죠. 계속 가야죠. 좋아요. 시작했는데. 뭐. 35번 보여주죠. 네, 35번 한번 보여줍시다. 25번. 두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오바네. 사이좋아. 박빙이네. 초박빙. 꽂자. 어? 바람 어디 갔어? 바람 왜 해? 어? 55번. 아, 안 돼. 잘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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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는 컷하고 다시 찍을게요. 나오세요.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엿볼 수가 있어요.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거. 그렇지. 밑도 끝도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다시 쳐야 되는 거잖아.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아직까지는 즐겁다. 단독 1등 아니야? 단독 1등이니까. 형이에요. 굿샷. 아, 굿샷. 아, 야, 야. 뻑 들어갔어. 안녕. 아이, 저러. 아깝다. 야, 저거 어디서 쳐? 그러면 다음에? 에저드티 가셔야죠. 이 챌린지 오를 16번 더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하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올리지 못하네. 희망 갖지 말고 내려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건데 너무 초라스 지금 우리가 다. 근데 이 코스는 일반 분들이 하긴 하시나? 어려워서 잘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 같은 건 안 할 거야. 이거 뭐 재미있지 않고 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뭐. 그럼. 스트레스받으로. 근데 이 코스는 해 봐야 하는 코스 같아. 15. 아, 대박이다. 미니맥 봐봐. 미니맥 봐봐. 미니맥 저 생긴 거 봐. 공이 다 여기 몰려 있는 이유가 있네. 13m. 13m를 쳐야 되는 거야? 아, 야. 잠시만요. 나이스. 무서워. 와. 나이스. 아니 있길래 봤는데. 아니 근데 우리 이 정도 실력을 이거 방송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나 모르겠다. 너무 못 쳐서. 도전자가 빗발 치겠네. 빗발 치겠네. 빗발 치겠네. 자우자. 야, 이거를. 급 떨어진다고 안 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랑? 이쪽으로 쳐야 할 것 같아. 쳐서. 3m인데. 저렇게 많이 봤어? 응. 들어갔지. 우와. 그냥 아까 저 일본어로 해서 라베시 씨나 하자고 하자고. 뭐 별 몇 갠데. 별, 별 없어요. 저 3개월 친 사람도 9 언더 칠 수 있는 거. 진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코스. 보기만 잘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제일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승자. 아직까지 큰 형. 어깨가 이렇게 귀까지 올라올 것 같아. 일단 뭐 오늘 18번은 그린에서 뭐 울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혼자만 여기가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뒤에서 받쳐주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 뭐 버팀목이 튼튼하네요. 이제 끝까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뭐 우승은 전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승은 전데 이제 빅보이가 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뭐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 사람이 봐왔던 뭐 소유라는 게 있으니까요. 야, 눈이 안 보인다니. 스트레스 때문에? 안 보여. 스트레스 때문에? 앞에 안 보여? 펑커. 펑커. 펑커 전? 펑커 아니 펑커. 제발 펑커 가면 안 된다. 펑커 펑커. 제발. 그러니까 저쪽 펑커 떨어지면 동영상이 나오잖아. 마스터즈 클럽 마운틴 CC. 기억해. 넌 기억해두겠어. 진이 나빠진다. 진짜. 여기도 펑커고. 여기 다들 펑커에 다들 들어가는 거야. 나이스 인. 나이스 인. 여기가 내가 볼 땐 뭐 시나리오가 있는 코스인가? 저렇게 하나도 못 하겠다. 킹 라바만 여유롭게 넘기겠네. 근데 라바들이 돌아가면 이제 거기서 100% 확정인 거지. 여기서 딱 뭔가 다시 이제 반전이 있겠어. 아 이런. 여기서 반전이 있네요.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반전이 있을 거라고. 그럼. 네. 아유. 네.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니 구질이 없어. 킹 라바 지금 표 좀 굳었다. 돌아왔다 이거.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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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어. 한참 넘어야지. 이게 좀. 아 또 나야? 잘 못 맞아. 네. 아이고. 아이고. 오 안 맞네. 오 굿샷. 굿샷이다. 잘 쳤다. 야. 그래. 이제 한 명이라도 잘 치자. 그래 한 명이라도 잡시다. 야. 한 명이라도 이제는. 이제 응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 좀 이제 시청자분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 우리가. 왜 멘트가 이렇게 웃기지? 한 명이라도 잘 치자. 이게. 이제 우리 서로 응원해야 될 판이다. 그래.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견제할 때가 아니지. 이게 지금. 145.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9박. 끝날 것 같아요. 도전자들이 쇄도 할 것 같아. 좋다. 굿샷.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하이팅 분위기로 갑시다. 어? 세면 안 되는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잘했어. 온 그린이 어디야? 온 그린이 어디야? 나는 중앙을 보고. 아 들어갔다.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하. 그래도 기쁘지가 않는다. 왜요? 파인데. 파는 기쁜 거지. 아우.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파는 진짜 잘. 파는 진짜네. 오.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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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게 이제는 살아난 분위기다. 야 이렇게 쎄? 너무 쎄다. 엠프로가 엄청 기다렸다. 엠프로가 한타 줄였네요. 응 다행이다. 그래 우리 팀에서 그래도. 그렇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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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m 팝보입니다. 맞바람 9.5. 이거 너무 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맞바람 9.5. 맞바람 9.5. 어우 맞어. 자 팝보입니다. 자 팝보입니다 앉아요. 아니 드라이브 좀 끊으려고 했어요. 오해가 있네. 잘 왔네. 잘 왔네. 여기서 보면 되겠네. F2 보면 되지. 안 보기로 했잖아요. 안 보기로 했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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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 제발. 와우. 제발. 오우. 어우 죽을 뻔했어. 앞바람이 세네. 와 살벌하다. 야 들어갔다. 오우 들어갔어. 왜 그러지? 떨어지는 거야. 야 우리 봐. 75 나오겠다. 75 나오지. 75 나오지. 자 122m. 맞바람. 맞바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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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이치. 총 오우. 오우.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야. 나 살려줘. 아무리 쳐도 안 올라가. 아무리 쳐도 안 올라가요. 나름대로 다섯 개 다섯 개를 연습했는데. 응. 이건 안 해봤는데. 아. 다섯 개짜리 형님들이 있었네. 그러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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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18m. 저게 파란 게. 파란 게 후우 하고 또 내려갈 것이니까. 전 온 또 로브숍을 치겠습니다. 이야. 짧으면 안 되는데. 뭘 해도 안 되네요. 표정이 굳고 있어. 벌써 됐다 하네 그래도. Matthew Öín. 그래서 제가 눈이 지금 퀭해졌어요. 지금 사실 이 상태를 방송으로 내보내면 아마 우리의 이때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가 다 폭망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큐화가 돼가고 있네요. 6.2m밖에 안 남았네. 할만하네. 됐다. 너무 리얼하다. 위험하다. 나는 뭐 한 명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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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야 내려와. 잠깐만. 야 저거 뭐야. 근데 0.61이면 1m. 외치 들고 가야죠. 1m. 1m. 이거 타? 아닌 것 같은데. 똑바로 쳤어. 이거 엄청 찰 수 있어. 아니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치지? 이렇게 짧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겁먹어서 정상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도 지금 괜히 너무 과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정상적이지는 않고. 정상적이지는 않고. 정상적이지는 않고. 지금 하는. 한 두 타. 한 타 정도 더 치는 이런. 내가 지금 자리를 안 일어나는 게 봤어 벌써. 똑같은 거야 지금. 지금 나의 미래가. 지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서 한 번 더 모르겠어. 그래도. 제가 한 번 늦게요. 네. 누구 들어가거나. 넘어가나. 어차피 넘어갔어. 6.2인데. 1m를 종종해서 저쪽 끝을 볼 거예요. 어? 이거 세다. 안 들어가면 이제 나가는 거. 어? 아닌가 봐. 아니요. 세다니까. 제발. 섰어, 섰어. 그렇네. 와, 나이스 봅니다. 보기를 해도 이렇게 기쁜 수가 있네. 어?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예요. 신선한 줄 알겠다. 나이스 보기. 이것도. 더 볼 때 2m. 저도 2m. 네, 2m. 2m입니다. 2m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2m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 들어가지는 않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가도 좋고. 오늘 멘트가 괜찮다. 빅보이. 빅보이만큼 지금 스코어 좋으니까. 멘트가 지금 제일 살아있어요. 저 아직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8교보니까 여유롭잖아. 아, 이거 어디 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네. 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보기. 아, 진짜. 물을 이렇게 박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파이팅, 파이팅. 잘했어. 하하하, 여기는... 이건 뭐야? 이거는 1m? 아니요. 이거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는 얘기가 뭔 얘기야? 1m 정도? 어, 1m. 깜짝이야. 저거 안녕이잖아. 저거 잘못 계산한 거네. 너무 세게 쳤어. 왜? 아니, 그냥 너무 세게 쳤어. 아니, 지금 친구는 2m 쳤어요. 머리는 1m였는데 친구는 2m가 들어간다. 너무 세게 쳤어. 나이스! 아, 아깝다. 그렇지. 좋아서, 좋아서 나이스 한 거야. 좋아서 나이스 한 거야. 알아요. 아, 0.16이면 8m?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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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이러고 있다. 와, 진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공개하는데 아, 이게 좀 코스를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고. 카메라 테이프는 안 가시나요? 좀 너무 힘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 둘, 셋. 보다시피 뭐 스코어가 제가 지금 보니까 뭐 6, 7, 9 뭐. 이 정도면 저희 팀이 진짜 폭망이고 이게 방송이 나가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고 사실. 골프를 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플레이하면서 뭐 3펫 정도 조심해야 되는데 막 4펫에 뭐라 그러지? 포터 잡았다가 어프로치 잡았다가 다시 포터 잡고 어프로치 잡고. 지금으로 봤을 때 더 안 늘어나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줄이는 줄여야죠. 줄인다 그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는 저 저기 해저드네요. 해저드. 야 세면 안 돼. 들어가세요. 오. 재벌서에 감정이 많으신가 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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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그랬습니다. 야. 오 마이 갓. 보이면서? 위험해. 아. 오 마이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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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